두 번째 시즌에 첫 번째로 나온다니까요.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. 모든 것이 새로워 다시 돌아온 마이크 스웨거 난 모든 질큰 래퍼들의 아버지 다 스페이더 옆에 있는 작은 것들의 신 우린 한 십 년 전부터 멋들어진 랩을 주고받고 냈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넌 다 준비됐니 내 시간들이 날 더 단단히 이제 넌 피형과 히플쇼를 단둘이 해 가짜들을 단둘이 하는 내 랩을 보는 또 다른 어린 맘 아주 많은 무대 위에 서있어 왜 서있어? Like T.B.N.Y. 많은 래퍼들이 케이블 T.B.N.I. 와 나도 나가봤지 재미난 장기 자랑 좋은 추억이었어 농구공 커리선을 떠남 다른 방식의 권래 쌍구영은 칠성 포차해서 산만 원해 나를 비겁했지 또 빠른 성공만을 찾던 나는 비겁했지 에이 다 그런 거지 담배를 피곤했지 Take it time take it time ride Yo 뭐 거의 7년만에 다시 돌아왔지 이건 기념사네 Huckleberry가 당연히 여기에 나와야지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많아졌지 그래서 내가 다시 여기 서있어 넉살 하나 더 준비를 했으면 한 번 더 보여줘 Knuckle Flow, Organic Light 버릇 본 사람들은 내게 판정 패를 준 적에 없네 각잡아 올린 횟감 부산 스타일로는 살아있네 동록형의 사랑 아하 잠깐만 내 의식을 꽉 잡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지금을 자랑하긴 난 매일 누군가를 자랑하게 어쩌면 프로프라일러들도 서로를 사랑하게 그래 사랑에 대해 구만은 결혼했고 내 조카들은 10살 4살 1살 사회를 뺏고 쳐다보고 내난 그 애들을 위해를 뱉고 그래서 나 순수의 택출이 달린 배꼽 응 예 끊겨던 재결타임 Right? 마이크 스웨그 커피 형 오래된 친구 김 루치 형의 비투비에 우리 랩을 싣고 응 예예 마이크 스웨그 시즌 2 체크 it out y'all BMC Highlight Shoutout to New Orleans 예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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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itcoin 자막에 대한 경識 3D 4D 도전 5D 시즌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